그리고 그 이유도 좀 나아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저번에 같이 입학했던 B 친구가 B 친구를 다시 볼 수 있을까? 우리 좀 있다 아는 형님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이거 알면... 장난이 장난이고요. 장난이고요. 너무 다 보고 싶었죠. 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골라야 돼요? 한 명만 골라야 돼요.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. 아무래도 우리 희철이 친구가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저 또 둘이 단짝이잖아요. 단짝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시다. 우리 희철이 동창이 많이 보고 싶구나. 그랬구나. 왜 이렇게 벌벌 떨린다 얘기해요? 희철이랑 만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거든요. 오늘 만봐서 오늘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죄송한 마음으로 희철 오빠에게 열심히 죄송합니다 하고 간 생각. 잠잠 자고 싶어. 저 전세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아멘